안녕하세요. 딥시라이버 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원클 스티브 입니다. 딥시님, 오늘은 이거 뭐하는거에요? 제가 소방공무원 하면서 생각해봤던게 있는데, 소화기를 영광에서 보면 막 터뜨리기도 하고, 총맞으면 막 튀어나가기도 하고, 불이 났을 때,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소화기를 두고, 거기에 사격을 하면 소화기가 터질거 아니에요. 그럼 진짜 소화가 있는지, 불을 끌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세팅을 해봤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불부터 붙여놓고 해봐야겠네요. 그럼 갑시다. 가시죠. 네 지금 저 불이 잘 붙었어요. 딥시님 쏘면 되는데, 꺼질까 진짜? 네. 자 한번 보시죠. 근데 이게 잘만 터지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한번 보시죠. 우후! 꺼질까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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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질 것 같아. 이 정도면. 와 이거 꺼졌다. 꺼졌다. 꺼질 것 같아. 우와! 꺼질 것 같아. 이 정도면. 와 이거 꺼졌다. 꺼졌다. 꺼질 것 같아. 우와. 어? 아, 다 차량은 있는데. 그래도 되게 많이 꺼어요. 이야 신기하다. 엄청 많이 끈 편이야. 이 정도면. 네. 와 그래도, 효과가 있긴 있네. 요거. 아... 마무리. 분말 소화기 효과가 괜찮네. 마무리. 네. 아 근데 분 껐습니다. 오 껐어 껐어. 대박. 껐어 껐어 껐어. 와 어찌됐든 간에. 효과가 있긴. 파이팅. 어 근데 이게 될 줄은 몰랐어. 어 진짜 될 줄 몰랐어. 영화처럼 진짜 팡 터지면서 되네. 근데 이게 구멍이 두 개가 뚫리니까. 이게 확 돌면서. 아아. 이제 주변에 잘 뿌려주니까. 네. 아무튼. 오늘 심정 생각보다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파이팅. 파이팅.